이번 789 프로젝트 자체가 약간 새로운 센시에이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센시에이션을 가지고 새로운 행성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TV에서 약간 코스미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제바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 그래피티 스타일은 얼반 아트 장르로 좀 더 다른 그래피티랑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약간 추상적인 패턴과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보조라든지 다양한 감각들을 작품에 넣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새로운 789의 우주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장소에서 이렇게 새로운 아트웍을 제가 만들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이번 코스믹 플레이그라운드에 오셔가지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우주를 만끽하시기 바라고 보시고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